상대 선수가 본인을 이기고 링킹 2위에 올라가서 타이틀에 도전하겠다는 데 그에 대한 신경은 어떻습니까? 2위를 지킨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긴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긴다는 생각 프로 데뷔전을 해외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에 대한 소감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운동량은 얼마나 되죠?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별명이 뭐죠? 두더지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두더지가 생각이 나네 누가 지어준 줄 별명이죠? 저희 배방광성진 관장님께서 두더지를 닮았다면서 배방산 두던지라고 무슨 산? 배방산 두던지라고 배방산 두더지? 네 그러면 다시 본인 소개를 해볼게요 배방산 두더지 누구입니다로 안녕하십니까? 배방산 두더지 정유정 선수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두더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더지 열심히 땅 파겠습니까? 네 내일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고만 있을겁니까? 웃고만 있을까? 얇고 있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